BTS 방탄소년단 지민이 새 싱글 버터클립에서 소품으로 활용한 음료수가 엄청난 화제라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프랑스에서 말이죠. 도대체 어떤 음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지민이 새 싱글 버터클립에서 소품으로 활용한 음료수가 프랑스 현지에서 품절되며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민의 콘셉트클립은 지난 6일 0시 멤버 중 가장 늦게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됐는데요. 공개된 지 약 14시간 만에 20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민이 보여줬던 프랑스 현지 소품에 대한 관심이 상상 이상으로 뜨거워 화제입니다. 지민은 클립에서 실수로 상의의 올블랙 패션으로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지민은 음료수 병을 들고 이국적 분위기를 발산하며 마치 유혹하듯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의 오브제인 음료수는 프랑스 브랜드 로리나의 스파클링 소다 블루베리 레몬에이드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음료수 이름이 밝혀지자마자 판매처 월마트를 비롯해 소다 팝스톱 더 프렌치 키친 퀄리티 미츠 등 일부 온라인몰에서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고 북미 매체 올 케이팝이 전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로 지민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민은 최근 루이비통 제품을 무려 5차례나 품절시키는 등 방탄소년단의 루이비통 하우스 엔베서더 선정에 막대한 기여로 큰 주목받았습니다. 지민은 세계적인 선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bts입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